우리는 지금 어떤 파트를 학습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 개념을 좀 잘 잡으세요. 힘들어요. 실제 부동산화 개론 전 범위 중에서 가장 불편한 파트가 감정평가, 두 번째가 투자론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감정평가와 투자론이 유기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저 상가는, 저 아파트는, 저 토지는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또는 저게 투자한다면 얼마의 수익률이 발생할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투자자에게 컨설팅을 통해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도록, 즉 클로징 하도록 만들려면 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저 근무는 투자자 입장이라고 했죠. 투자자 입장이니까. 실수요자죠. 물론 실수요자이긴 한데 이 사람은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수익률이고요. 그럼 그 수익률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상가를 이 투자자가 사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지나서 이 근무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 수익은 간단하죠. 왜 간단하느냐 하면 그 건물 주변에 또는 현재 그 건물에 임대료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미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으니까 임대 수익이 얼마가 됩니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얼마나 차익이 생길 건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 상승률은 쉬워요. 물가 상승률이 들어가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물가 상승률은 필요 없고 말입니다.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환원이율이라는 걸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는 환원이율이 3%야 여기는 7%야라고 정부가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제 가격이 결정되고 매매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좋죠. 평가하기가. 환원이율 하나 가져왔고. 그 다음에 방금 임대 수익 이야기했죠. 그럼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건물을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팔았을 때 어느 정도 가격에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여러분들 하나 더 컨설팅을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이 건물이 고평가된 건물인지 저평가된 건물인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에 고평가된 건물이라고 결론이 나오면 참 여러분들은 컨설팅하기에 좀 애매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평가된 건물이고 저평가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파트를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원가법이라는 개념을 쭉 정리했죠. 두 번째 임대료 한번 구해봅시다. 무슨 임대료라고요? 적산임대료.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나 산 거예요. 상가 건물을.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임대료를 어떻게 받느냐. 옆집에 얼마 받는지 물어보고 또 뒷집에 얼마 받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제일 무난한 방식이죠. 편하고 말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원가 방식으로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사는데 10억을 주고 샀대요. 10억을 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10억을 주고 사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 내가 10억 주고 저 상가 사서 임대사업을 할까. 아니면 10억을 그냥 은행에 맡겨놓을까. 내가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신다고요? 그게 편하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신 줄 아십니까?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임차인들이 얘기할 때마다 가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에게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비용 감당요. 이러다가는 오히려 임대사업에서 괜히 손해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가 쉽게 투자하지만 이익을 많이 얻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예금에 투자하시겠다고요? 예금에 투자한다면 오늘 진도는 여기서 끝. 우리는 할 필요 없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럼 건물 사야죠. 고민하다 이렇게 산 거예요. 10억 주고 샀는데 만일에 건물을 사지 않고 은행에 맡겼더라면 은행에서 1.5%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1.5%는 받아야 되겠네요. 왜요? 기회비용이니까. 내가 예금에 투자했더라면 1.5%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받았을 텐데 그거 포기하고 임대사업을 한 거니까 그럼 최소한 1.5%만큼의 수익은 받아야죠. 그런데 은행에 10억을 맡겼더라면 재산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괜히 건물 사서 임대사업을 했더니 재산세가 나와요. 그런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감가가 발생하는 것만큼 손해보는 거죠. 건물주가. 그리고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죠. 수리비 등등등등등. 그럼 이런 모든 비용들을 모든 비용들을 합친다고요. 이때 10억 주고 샀다. 10억 주고 샀다는 것을 기초가액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썩 익숙하지 않죠. 그냥 취덕가액. 세법에서 쓰는 것처럼 취덕가액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개론에서는, 학문적인 표현에서는 취덕가액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기초가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초가액. 그럼 1.5%는 뭐라고 할까? 기대의 이유로. 그리고 각종 비용들. 필요 재경비. 필요 재경비. 연결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산임대료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적산임대료는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항상, 항상.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래, 다 당해,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자, 거기서 끝. 여러분들이 추론하고 그 설명을 다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반복하고 숙지하셔야 돼요. 왜? 그게 단기간에 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밴드에 오시면 합격수기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합격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합격수기가 그렇게 부채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합격자 발표가 나면 제가 합격수기를 별도로 모아서 거기에 여기 있으면 합격수기를 좀 써주세요. 라고 해서 쭉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1년 만에 끝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년 만에 또는 어떤 분은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서 그래요. 우리 EBS에도 합격하셨다라고 글 올려놓은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합격했다고 하는 분과 작년에 1차, 올해 2차하고 또는 2년 걸렸다고 하는 분들의 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신 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분은 공부를 했구나. 넘겨질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학습하시는 분들은 공부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시험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됐든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은 단기간에 합격합시다.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뭘 알아야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첫 번째, 계산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블랭크 채우는 문제. 그럼 계산 문제는 조금 일단 시간을 미룰게요. 이 부분은. 블랭크 채우는 문제. 왜냐하면 이론이 정립이 되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블랭크.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블랭크.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곳곳에 블랭크를 달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교 방식으로 갑니다.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었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했죠.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장에 나가서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부동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부동산의 가격을 근거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유추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잘못 선택되었다. 그럼 대상 부동산의 가격, 결론은 잘못되는 거죠. 그렇다면 비교 방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사례가. 그래서 이 거래된 이 사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잘못 선택되어 버리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의 신뢰성도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면 법에서 딱 규정하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추간을 근거로 해서 나는 A 부동산이 비슷한 조건일 것 같아. B 부동산이 비슷한 조건일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사례부동산을 선택을 했는데 사례부동산이 실제로 거래가 된 것은 3년 전이래요. 3년 전에 거래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 사례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갑돌이는 이민을 가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팔아버렸답니다. 건매를 했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건매물이 나오면 정상가격보다 가격이 없답니까? 다운됩니까? 다운되죠. 그럼 그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한다면 대상 부동산 가격에 신뢰성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민을 간다는 이유 때문에 건매를 했다. 그 말은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는 특수한 사정이 지금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건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더라면 얼마였을까? 보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수한 사정을 보정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겠다. 자 그렇다면요. 건매로 거래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매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정상가 대비 20% 가격을 싸게 팔았다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 업 시키면 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정, 보정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3년 전에 거래가 되었답니다. 그럼 3년 전에 거래가 되었다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인플레가 발생했겠죠.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부동산 값은 올라갔겠죠. 따라서 3년 전에 거래되었던 그 시점하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 기준 시점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시점을 수정한 겁니다. 시점을 수정. 그럼 쉽게 표현하면 시점 수정은 뭐 한다는 거죠? 물가 수준을 일치시키겠다. 3년 전에 물가 수준을 3년이 지난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만들겠다. 다음 사례부동산은 말입니다. 사례부동산은 강남에 소재하는 상가랍니다. 그런데 대상 부동산은 강북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랍니다. 보편적으로 본다면 강남이 상업지로서 상품이 더 좋죠. 그러니까 지역 조건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요인을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겁니다. 다음 사례부동산은 10년 된 건물이랍니다. 대상 부동산은 5년 된 건물이랍니다. 그러면 당장 감가의 정도가 다르겠죠. 대상 부동산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례부동산에 있는 지역은 일방통행이랍니다. 그런데 대상 부동산에 있는 이 지역은 사통팔달이랍니다. 어디가 유리합니까? 대상 부동산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인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고요? 거래 사례비교부. 그냥 사례보고 너 얼마니? 나도 얼마야? 이렇게 구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재반 조건들이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재반 조건들을 유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죠? 사례부동산이 실제로 그래되었던 그 조건들을 대상 부동산의 조건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하면 그것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비교 방식에서는 계산 문제이든 이론 문제이든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자, 순서대로 우리 기억합시다. 시작.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리고 개별요인 비교 뒤에 어떤 한 내용들이 나와도 상관없고 가장 일반적인 게 실무에서는 면적 보정을 많이 해요. 면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면적 보정, 기타 다르면 어떤 조건들. 그러니까 사정보정하고 시점수정하고 지역요인하고 개별요인 비교하는데 그 뒤에 무엇인가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가격의 신뢰성은 좋아지겠죠. 물론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그 뒤에 무엇이 나와있던 다 O. 우리는 이 네 개만 딱 체크하는 거예요.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예 보실 필요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비교 방식입니다. 자, 이제 비교 방식의 절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 방식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밑에 사례와 연결해서 딱 보세요. 사례와 연결해서 봅니다. 사례부동산을 찾았죠. 그럼 사례부동산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걸 잘 생각해 봐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사례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유출을 한 거죠. 유출. 그래서 유추가액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비교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비중가액이라고 합니다. 유추가액도 가능하고 비중가액도 가능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여기가 플랭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발은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됩니까? 사례에서 출발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례가액. 역시 여기다 플랭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차례부동산을 시작합니다.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뒤에는 무엇이도 상관없다. 그런데 왜 치, 치, 치라는 단어는 뭐야? 숫자. 개수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정보정, 우리는 방금 사정보정을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20% 정도 금매로 그래되니까 20%만큼 다운됐다. 그러면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20% 업 시킨다. 그렇죠? 20% 업 시키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하는 것을 치, 치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이거요. 비교 방식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사례. 사례에서 출발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데 사례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조건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이 사례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의 조건에 맞게끔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각종 작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니까 역시 똑같겠죠. 임대 사례 비교법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대 사례 비교법이니까 임대료죠. 비준 임대료. 비준 임대료는 사례 임대료 곱하기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형률이 똑같은 거죠. 단지 임대료만. 따라서 거래 사례나 임대 사례나 블랭크 형태로 나왔을 때 전체 구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비교방식입니다. 비교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교방식에 하나가 더 있었죠. 비교방식에서는 세 가지요. 토지,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똑같아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의 가액을 구합니다.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 기준법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본 개념은 이렇게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토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 토지를 표준지라고 말해요. 표준지의 단위는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1제곱미터로 다 쪼개요. 1제곱미터로 다 쪼갠 후에 모든 토지들을 다 조사를 해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토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토지가 A라고 전제합시다. 그럼 A라고 하는 이 토지,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표준지라고 불러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A라는 토지를 근거로 해서, 즉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B라고 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고, C라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B, C, D, 이 개별 공시지가를 이렇게 불러요. 공시지가를 이렇게 토지가액이라고 불러요. 토지가액.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결론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건데 표준지를 선택을 딱 하고 보니, 표준지를 선택을 하고 보니 이 표준지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더래요. 가령 표준지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표준지에 제한 물건이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표준지에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특수한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합니다. 따라서 표준지는 사정 보정된 토지예요. 어떤 토지가 표준지로 선택을 되었는데, 표준지를 선택을 하고 보니 특수한 조건들이 있더라.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정 보정을 한다고요. 사정 보정된 토지가 표준지예요. 그 토지를 근거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려고 하니까 사정 보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잘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도 어차피 비교 방식이죠. 그러면 비교 방식은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사례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사례.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표준지. 표준지. 따라서 보여드릴게요. 토지가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비교 표준지.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동의입니다. 거기다가 사정 보정이 없죠. 사정 보정은 없고 바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 사례 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의다. 비교 방식인 것은 맞는데 기본적인 절차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인 절차는 같죠. 그렇죠? 원칙적인 절차는 사례에서 출발을 해서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한데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례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 표준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정 보정 등등을 행하는데 표준지의 경우에는 이미 사정 보정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정 보정을 행하지 않는다. 그걸 조금 정확하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그쪽을 많이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비교 방식까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익 방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 가지 방식 중에, 세 가지 방식이랑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논리적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체계적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말할 것도 없이 수익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 제도가 먼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로지 수익 방식이에요. 물론 산방식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있는데 수익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수익 방식은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이게 수학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수익이 아니라고 그랬죠. 미래의 수익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수익, 장래의 수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측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익 환원법. 그럼 수익 환원법은 수익 가액을 구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 공간을 조금 만들어 놓고 자, 설명을 먼저 하고 갑시다. 수익 방식은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수익을 예측하는 거죠. 어떤 수익을요? 장래의 수익을.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장래의 미래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까를 예측하는 거예요. 장래를 어떻게 예측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저하게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지역의 수익, 임대 수익 같은 것들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등등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예측해서 이 수익을 근거로 해서 현재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수익은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그렇죠. 이 수익은 미래 가치죠. 그럼 가격은 무슨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하려면 곱합니까? 나눕니까? 그렇죠. 나눠야죠. 그래서 미래 수익을, 미래의 수익을 나누어서 현재의 가격을 구할 텐데 뭘 가지고 나누느냐?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율을 가지고 나누면 되죠. 그런데 그 이자율을 잘 생각해 봐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 때는 할인한다는 말을 씁니까? 할증한다는 말을 씁니까? 할인. 그래서 할인, 환은, 환은하는, 환은시키는 이자율이다. 그래서 환은 이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하는 수익. 수익가액이죠. 부동산의 가격이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수익. 그 수익을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어디서 잠시 본 적은 있죠? OT 할 때 잠시 본 적은 있는데요. 수익의 한 종류입니다. 수익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환은 이율. 환은 이율이라는 단어가 분명 불편합니다.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인데 그런데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 일반 대중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율, 이자율, 이자율. 이자율로 환은시킨다. 환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아, 그렇다면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이구나. 이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가액이구나. 미래의 수익을 근거로 현재의 가액을 구하려고 하니까 환은시킨다. 그리고 용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분명 용어 자체는 우리한테 불편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 짧은 몇 가지의 단어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설명하려고 이런 용어를 쓴 거죠. 자, 이렇게 구해지는 게 수익환업법입니다. 그러면 투자론과 감정평가가 일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특히 투자론하고 수익 방식이 일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15회 때까지는 이 부분에서 워낙 15회 때까지는 감정평가 파트가 적게 출제가 될 때는 12문제, 만회 출제가 될 때는 15문제, 해마다 12개 내지는 15문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문항수가 많았던 파트죠. 그럴 때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회 때 문제가 생기면서 문항수가 줄어든 거죠. 지금은 6문제, 평균 6문제, 15% 내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6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럼 그만큼 문항수가 줄어든 게 어디로 가느냐? 투자론으로 간 거예요. 투자론과 수요 공급 쪽, 그리고 금융 이쪽으로 재분류된 겁니다. 자, 임대료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하는 거죠. 수익 분석법. 단어에서 먼저 느껴보세요. 이게 나중에 부동산 관리 쪽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 중에서 수익 방식은, 즉 수익 분석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 수익 분석법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백화점이에요. 그럼 수익 분석법은 어떤 거냐? 임차인의 수익이 많으면 임대인도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의 수익이 적으면 임대인도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겁니다. 어떤가요? 좋은 방식입니까? 아니, 합리적인 방식이죠, 실은. 윈윈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자율적인 면도 있었지만 정부의 케이브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우리 이 2년 동안 그런 건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춰준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정부가 좀 낮춰줘라. 좀 낮춰주면 그러면 세제 혜택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가가 수익 분석법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임차인들의 수익이 많이 감소했다면 그대로 임대료도 그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어떤가요? 합리적이죠. 상호윈윈이니까요. 그런데 임차인의 임대 수익이 많아지면, 그렇죠? 다시 임차인의 영업 수익이 많아지면 임대인의 임대 수익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백화점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일반화되지 못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 코너 코너마다 운영하시는 분은 다 다른 분들입니다. 그럼 점주 그러죠. 점주. 그럼 그 코너를 운영하시는 분이 백화점 측에게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 일정한 보증금의 일정한 임대료 아니라고요. 일정한 보증금의 일정한 월세가 아니라고요.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 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때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받는다? 그러려면 임차인들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백화점은 100% 다 천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백화점의 각 코너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 현금도 고스란히 백화점 측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 달간 모든 수익을 백화점이 다 가져갔다가 그것을 정산해서 약정된 30% 정도 보통 하니까 그 30%는 자신들이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정해진 날짜에 코너의 점주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점들은 그 돈을 받아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예요. 합리적인 방식이죠. 합리적인 방식인데 그런데 만일 이걸 우리 중개업에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수익 분석법으로 임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적게 지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건물주에게 뭐라고 할 겁니까? 야 이번 달에 계약이 한 건도 없어요. 라고 할 거 아닌가요? 그럼 건물주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 평소 늘 찾아오고 임차인들이 찾아오고 고객들이 오면 당신 저 사람한테 수수료 얼마 좋습니까? 매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업의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인 임차인이 한 달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수익 분석부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수익 분석부로 이렇게 구해요. 순수익에다가 비료제경비. 보세요. 수익임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이거 누구의 수익일까요? 임대인의 수익이 아니라 임차인의 수익이죠. 자 앞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임차인의 수익이 많으면 임대인의 임대수익이 많아지는 방식이에요. 그 제목이 수익임대료입니다. 이렇게 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방식을 쭉 정리한 후에 임대료 구하는 방법만 한번 찾아보세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만 쭉 찾아보면 뭔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자 비교 방식에서는 일단 칠판에 있는 것만 딱 보고요. 자 비교 방식에 하나 되어 있는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현재 우리는 여기서는 적산임대료하고 수익임대료만 보세요. 필요제경비.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하죠. 그걸 통칭해서 필요제경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이 결론은 순수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3방식이 만들어지고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이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곳곳에 플랭크. 계산 문제는 다음에. 계산 문제는 다음에 제가 찍어서 몇 가지를 기계적으로 숙달시킬 거예요. 숙달시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은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원가법이란 이렇게. 적산법이란. 지금 별 설명하라고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 잠시 후에 이 법을 규정하는 요법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 3방식 7방법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저 법을 할 때 이 내용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시험 형태로 학습을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비교 방식이요. 이게 수익 방식.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블랭크 한번 채워 보시겠습니까? 원가 방식이라고 그랬죠. 무슨 원리다 그랬습니다. 여기 뭐가 더 가면 되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가입 구하는 거죠.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표는 정확하게요. 자 우리 지금 3방식 7방법에 들어와서 두 가지 표를 보셨죠. 가치의 3면성부터 가치의 3면성 3방식 7방법, 가입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전체 쭉 정리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연습장에 막 서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자꾸 되뇌게 보세요. 자꾸 되뇌게 용어들이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감정평가 규칙. 그러니까 감정평가 3방식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다루었던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은 그 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이제 그 시험 문제로 고설해 놓으니까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법조문을 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입문과정인데 입문과정이라면 우리가 전체 학습해야 되는 깊이가 이 정도라면 입문과정은 한 40% 정도 하고 기본과정감은 한 70% 하고 개론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입문과정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들은 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이번 과정에 100%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합폐 시간 가치만 했죠. 대신에 그 합폐 시간 가치 할 때 뭐라고 설명했죠? 그렇죠? 100%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0월달 시험 직전에 강의하는 내용도 이번 입문과정에서 강의했던 합폐 시간 가치 범위를 벗어날 게 하나도 없다고요. 단지 미상환자당 잔금 하나 정도만 빠뜨린 건데 그것만 추가될 거예요. 그것처럼 잠시 후에 쉬었다가 하게 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100% 다 합시다. 지금 오늘 100% 더 할 테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올해 2021년이 가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거 하나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 진행하실 때 점점 편해지실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들어가겠습니다.